오늘 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 시간은 시편 121편 1절로 8절까지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애기소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좋을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좋을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하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첫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 시편 121편 통해서 함께 나눌 제목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시편 122편은 우리가 아주 잘 암통하는 잘 알고 있는 그런 익숙한 말씀입니다. 시인이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노래가 바로 본문의 찬양의 제목인 것입니다. 특별히 시인은 전 우주적인 창조자 대신은 그 하나님의 유대한 능력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2절 보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시죠? 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그렇게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감히 우리 인간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귀한 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이처럼 광대하시고 이처럼 참으로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얼마나 자상하시고 섬세하시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얼마나 친밀감이 있는지를 시인이 잘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좋을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보세요. 그분이 그 위대한 우주를 전 인류를 주관하시는 그 광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우리 곁에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것을 오늘 다시 시인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인만우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 곁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그 이유를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앞생하시고 뒤에서 우리의 길에 걸음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생각납니까? 저는 예수님의 열한 제자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저들은 실망하고 낙심해서 두 제자는 엠마오로 떠나고 그리고 일곱 제자는 디베라 바닷가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에루살렘으로 낙심해서 떠나는 그 엠마오의 두 제자를 주님이 함께 따라가시면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곱 명이 디베라 바닷가로 떠나서 이제 예수님께 주시는 사명인 사람 낚는 어부에서 다시 고기 낚는 어부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찾아가서 아침에 저반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따뜻하도록 그들에게 숯불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는 그 주님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십니까 그리고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불러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알지만 복음서를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조반을 함께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베드로가 빌라도 법정 앞에서 계집종에게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다고 해서 그것을 상기시켜 주려고 세 번 물었다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주님은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뭔가 잘못된 것을 책망하시려고 우리가 과거에 실수하고 연약했던 모습을 그렇게 비난하듯이 물으시는 주님이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국리를 여기시고 우리에게 항상 불쌍히 여기시는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살펴 주신 그 주님께서 설령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다고 해서 그 부인한 것을 회상시키려고 세 번 질문했을까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주님이 세 번 질문하신 것은 정말 다시 한 번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시모는 원래 풀립이라는 의미입니다. 연약함을 얘기합니다. 너는 연약하나 그러나 연약한 너를 내가 사랑하노라 이 놀라운 이 사랑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사랑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곁에서 함께해 주시는 그 주님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죽은 자도 살리신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이 그가 죽은 나사로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친밀감 있는 주님이십니까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인간적으로 사랑하기까지도 충분하신 그러한 인격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처럼 이제 낙심 가운데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불러 세우시고 그는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는 그러한 주의 귀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주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그 주님의 사랑의 손, 능력의 손은 우리를 영원히 놓지 않으신 주님이십니다. 그 강한 손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도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을 소망하도록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법문 7절에 요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명쾌하시며 또 예의 내 영혼을 지키시려다.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시인이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란을 명쾌하십니다. 환란이 없도록 제하여 주십니다. 환란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앞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간한 은혜를 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그 언약의 선포를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려다. 지금부터 영혼까지 주님의 권능의 손 사랑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요호와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할 일은 그 도움을 바라며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신 은혜를 잇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산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에루살렘 성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 산을 향하여 어렵고 힘들 때 시인이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산은 우리가 살면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산을 향하여 피하지 말고 그 산에서 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송도는 결코 넘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줄 믿고 오늘 또 이 귀한 천에서 기도하고 나가는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놀라운 주님께서 그 유대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매일의 삶에서 인만웰의 은혜로 함께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이 오늘 또 우리를 도우시며 환란을 명쾌하시고 우리를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해결되는 은혜도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터에 또 귀한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오늘 또 영원토록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